신의풀 녹용! 녹용의 새 시대를 열었던 김우근 원장의 또 한 번의 야심차! 수입이 아닌 100% 국내산으로만! 말린 녹용 넣어! 생생한 생녹용! 통째로 그대로 넣어! 24시간 추출! 그런데도 가격이 합리적 선언! 한 포 1,400원! 김우근 원장의 생생 생녹용! 대한민국 모두가 믿고 드실 수 있도록 100% 국내산 녹용! 100% 국내산 원료만으로 제가 직접 대화 발생했습니다. 통포가! 건축왕목 수록! 조선왕조 신록! 영주의 체력의 비밀! 국내산 녹용! 강글리오사이드 반토크림! 필수 아미노산 등 영양 가득 찬 녹용! 녹용의 생장점! 귀한 문볼팁부터 상중하대, 녹용천대 모두 사용! 생생한 생녹용 그대로! 복분자, 사상자, 도사자 등 오자! 통충하초와 병지버섯 등 20가지! 이 모두가 100% 국내산! 녹용 혼합 추출에 무려 95%! 김우근 원장의 노하우로 배합 완성! 녹용 한 번에서 먹으려면 큰 돈 들어가잖아요. 근데 국내산 녹용인데 이 가격이라고요? 남편, 저, 부모님까지 다 같이 먹어야겠어요. 기력 없는 남편에게 더욱 생생하게! 체력 떨어진 부모님! 건강관려! 공부하는 자녀에게도 국내산 녹용! 아내를 위해 남편이 해주는 녹용! 우리 가족 모두에게 국내산이 답입니다! 국내산 녹용은 엄두도 안 나게 비싸다? 김우근 원장의 생생 생녹용! 가격 합리화 선원! 한 포 1,400원! 60포 두 박스를 다! 8만 9천원! 한 달 2만 9천 666원에! 잠깐! 두 박스에 두 박스 더! 네 박스 120포 구매 시 대박 할인가! 16만 8천원! 한 달 5만 6천원에! 통째로 100% 국내산으로만 제가 직접 대학했으니 안심하고 어떠십시오. 녹용의 한 단 기준! 진짜 생녹용인지! 진짜 100% 국내산인지! 반드시 꼭 확인하고 구매하세요! 지금 빨리 주문하세요! 김우근 원장이 만들면 바릅니다! 수입산 녹용은 단 1%도 넣지 않고 생생한 국내산 생녹용만 통째로! 강글리오사이드, 판토크림, 필수아미노산 등이 함유되어 있는 생생한 국내산 생녹용을 통째로 넣어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. 지치고 힘들고 체력 저하될 때! 한국인의 힘 녹용! 국내산 녹용으로 끌어올리십시오! 젊을 때부터 녹용 해먹을 때마다 생선 먹어본 적 없어요! 우리 몸엔 우리 녹용이죠! 말린 게 아니고 생녹용으로 다른 거라 다르죠! 달라요! 건조한, 말라 비틀어진 녹용! 노! 생생! 생생한 생녹용 그대로 통째로! 독분자, 사상자, 포사자 등 오자! 홍충하초와 염지버섯 등 20가지! 이 모두가 100% 국내산! 녹용 혼합 추출에 무려 95%! 기문분 원장의 노하우로 배합 완성! 녹용 좋은 건 다 아시죠? 저는 100% 국내산 녹용만 그것도 생녹용만 통째로 사용해 배합했습니다. 선물용으로 좋은 고급스러운 패키지! 부모님께, 부모님께 감사의 선물! 아빠의 에너지 위해! 엄마의 활력 위해! 성장기 자녀를 위해! 부모님 자료 위해! 온 가족 건강인 국내산 녹용이 해답! 국내산 녹용은 엄두도 안 나게 비싸다? 기문분 원장의 생생 생녹용! 가격 합류와 선원! 한 포 1,400원! 60포 두 박스를 다! 8만 9천원! 한 달 2만 9천 666원에! 잠깐! 두 박스에 두 박스 더! 네 박스! 120포 구매 시! 대박 할인가! 16만 8천원! 한 달 5만 6천원에! 녹용의 판단 기준! 진짜 생녹용인지! 진짜 100% 국내산인지! 반드시 꼭 확인하고 구매하세요! 지금 빨리 주문하세요!